한 번 봐주실까요? 네. 사다리를 켜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데리고 계셨습니다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컵케이트 컵케이트 당 충전하시고 맞아 당 떨어지면은 활짝 스파이크 와가지고서 주무시고 마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고마워요 오늘도 응원하는 거 영상으로 볼게요 조심히 가요 다행이다 바람이 분다 그쵸 조심히 가세요 편의점 도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